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현판재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.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1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사무실에서 현판재막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재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, 대구시장, 손우중호 전 서울대총장,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조직위는 올해 5월 대구에서 열린 킹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4개 과정의 설계, 주요 참여기관 조사, 홍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. 행사가 6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직위는 물관련 국제행사 참여와 홍보, 과정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엑스포 등 부대 행사 준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